예비역 공군통역장교로 구성된 공군통역장교회가 지난 18일 6.25 해외참전용사 후손을 지원하는 한국전쟁기념재단에 장학금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과 손동재 공군통역장교회 회장,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유학 중인 한국전쟁기념재단 장학생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공군통역장교회는 이날 6.25 해외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250만원과 면마스크 60장을 전달했으며 이에 김태영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은 군을 떠난 이후에도 해외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성금을 모아준 공군통역장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